2024년 6월 다가오는 원기요 농장입니다. 원기요 고춧잎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춧잎은 혈당 억제율이 74.8%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당뇨약 아카보스 80% 가까이 되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실제로 자라고 있는 천연 고추잎입니다. 고추잎으로 혈당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탁월한 효과를 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송린산 자연 농산 원기요 고추잎은 무농약으로 재배합니다. 환우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꼭 무농약잎을 고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아람송이 원기요 고춧잎을 검색하세요. 기술재유와 대량 재배 문의도 환영합니다.